그 다음 뭐다? 딜맨 가요 딜맨 벌써 반이 났겠어 뭐 농맨 폰은 뭐 그래도 뭐 보스 난이도가 치기 비해서는 있는 편이긴 한데 차기샷 때문에 쉬워졌다 쉬워졌다 쉬워야 그렇지 그냥 가는거지 오메 괜찮아 저 무당벌레 맞아봐요 피가 얼마 아프지마 이게 뭐야 피가 왜 저기에 떠져 이거 먹으면 돼야지 오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쏘는거죠 안먹어 목숨 안먹어 저 먹으려다가 괜히 죽는다 낚시할수도 있다 물론 안죽긴 해 컵만 잘하면 근데 부확실한 미래에 운을 맡기기 보다는 확실한 안정적인 미래에 가는게 현재에 가는게 좋지 인생의 진리음 최승굿 어설훃네요 어 오 인생의 진리음 졌어요 어? 보너스 여기서 나와주죠. 그렇지 이거지. 아 잠깐만. 아씨. 에이. 오. 오. 아. 버그네. 괜찮아잉. 오. 쒯. 불어져요 저게. 빼지는게. 파기는 아임나? 근데 파편이 쪼금 랜덤스럽지. 얘 파밍이네 아이템이 떨어지게 돼 갈라간나와 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먹고 죽었어 많이 먹고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먹고 죽었어 두마리야? 아 이거 뭐야 두마리네? 왜 이렇게 빨리 나냐?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냐? 진짜 슬라이딩 컬을 쓸데없구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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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아 아 오케이 오 좋았어 가자스 아 닝 장착하고 가요?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어딨냐 어딨냐 와리가리 하다보면 나온다 아 닝 잘 통하지요? 여기서 안 통해 아 아닌데? 아 아 헷갈렸다 아 아 헷갈렸다 아 다이브구나 그건 뭐지? 닝이 저기 뭐야 더스트인가 그러면? 링 더스트 스쿨 다음에 다이브 다이브가 그릴 아 아 상승 잘못 생각했네 아 맞네 아 씨 아 미친 아 아 어떻게 하냐 그건 방법이 없는데 이 캠프 까야되는데 아 아 이 캠프 까기 아까운데 큰일났네 아 오 오 오 오 아 상승 개선 잘못했네 아 미치겠네 오 아 저기서 맞냐 아 이 캠프 빠야겠다 와 안 되겠다 자 앨 아 멀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딱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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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총... 아 쉽죠? 자, 아이고 씨... 1번분을 획득을 했어잉 너 똥깡나지! 어댑트로 나오죠? 러쉬 제트가 드디어 나왔네 자 러쉬 제트가 나왔어잉 아 상속 잘못 계산했다 링 다음에 아 잠깐만 링 다음에 드릴이 아니고 드릴이 아니고 저기 뭐야 그거잖아 더스트! 드릴에서 더스트 드릴 아 드릴이 토드 다이브 아 링이 링이 더스트인데 그러면 아 참 웃겨서 했네 맞네 더스트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 아 더스트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맞네 와봐 얘겠구만 아이씨 하 wilt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잉, 오오 쉣! 룰을 써야겠지? 오씨 어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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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야, 잠깐만, 잠깐만, 뭐야 뭐야 어, 잠깐만 잠깐만 아, 오, 짭 아, 씨 아, 씨 나오는 거 봐 아이고, 씨 나오는 거 봐, 나오는 거 봐, 나오는 거 봐 아우, 씨 자꾸 나와! 하하하하 다 throw 참, 괜찮은 거네 이 씨 아우, 씨 이거네야 오케이 그래 피수고 빠꾸요 선혈 받고 진행하죠 계속 진행합니다 딴골 파주는 뭐다 오 깜짝이야 나는 점프 안 눌렀다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긍정하게 공사를 진행합시다 오 시끄러워 그렇지 이렇게 가는거죠 그러면 넘어가고 가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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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갑니다 그렇지 그러면 더스트맨이야 여기가 닌인데 아까 내가 잘못간거야 어차피 안 맞더라 안 맞더라 그거 크래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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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거지 버스트 클로셔널을 획득을 했어 어장 아아 스컬맨 갑니다 스컬맨 버금이 개인적으로 띵국이야 동맹포 버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것 같애 띵국이죠 5 5 5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원래 빠르게 가려면 조금씩 마크 진행할 수도 있는 거야 노 데미지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게 아니야 아 물론 그것도 그 정도의 실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긴 한데 그 얼마나 저기 눈치껏 빠르게 진행을 하냐 그것도 중요한 거야 아이씨 개하딘데 아이씨 수박을 돌리고 있을 때 딱 때리는 거야 피 안먹어도 돼 아이씨 피 안먹어도 된다고 아이씨 아 피 던져주죠 아우 역시 대한적십사사 대단해 여기에 끝에 뭐가 있다 피랑 이켄이 있을텐데 이켄이 저기 있네 아 다시 가야돼 아이씨 아냐 아니지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아 아 저기 익힌을 먹어야 돼 많아야돼 먹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충분히 먹는게 가능하단 말이지 그냥 충분히 먹는게 가능하단 말이지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 아 내려가요 내려가요 꼬미 꼬미 오우씨 고기 어어어어 오우메 가요 아이씨 쌉스 괜찮아요 위에서 다 먹으면 돼 오늘 차갔죠? 아쓰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? 더스트들 끼고 가자 빠르게 가요 그러면 하나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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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꾸만 아주 쉬워해 아주 쉬워해 그냥 아주 그냥 랑을 좀 충전을 해야겠네 아 비닐 왜 이렇게 안 뜯긴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이브맵만 남았어잉 그러면은 끝판왕이지 이제 빨리 갈 수 있어잉 쪼끔 더디기 네 쪼끔 더뎌가지고 한 5분정 걸린거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내 생각에는 빨리 엉덩 같긴 한데 땅끌기 존버를 와리가리 해도 된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다이브맵에도 비기가 있구만 당연한얘기지만 비기가 아까 파워멘에서 있었다는거를 알고 있으면 어디에도 있다는 Tun ladder Que君 아우씨 아 슬라이딩 하려고 했는데 나는? 잘못놀라네? 오 이 게임 게이더? 좋았어 원스보다 이 게임이지 나오죠? 아 아니구나 다음이구만 수면 높이들 저걸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졸고대 나오고 끝나죠? 아 역시 연사가 짱이야 그럼 어디다? 여기다 여기에 비기가 숨겨져 있어 이거거든? W는 와이어거든? 와이어는 저기 뭐 위 딱 닿아가지고 딱 올라가는건데 되게 쓸모없어 진짜로 시동작이 없는댐이야 이거 위로하고 공격을 하는거야 위로하고 공격 그러면 농맨이 툭 쭈가리를 올리지? 그 식으로 쓰는거야잉? 벽면을 잡고 딱 올라가는건데 되게 쓸데없어잉 어 없어도 난 옛날에 저거 그거 저기 뭐야 엔딩 엔딩 봤는데 이거 왜있는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툭할리 루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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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 조심해야돼 조심 맘마 조심해야돼 항상 조심해야돼 가시 조심해야돼 가시 넘어가고 넘어가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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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여기서 뭐다? 어디다 딱 달고 떨어지면돼 억씨 잡쥬 아 쉽구만 벌써 이렇게 8보스를 다 잡았어요 8보스 빨리 잡쥬 10보스라엉 라이브 미사일 미사일을 획득했어요 10보스라엉 10보스라엉 그러면 이렇게 끝판이 열리는데 끝판은 그게 아니야 저기 와이디가 아니야 저기 와이디가 아니고 단턴 코사크라고 나온 새로운 악당인디 그 정체는 내가 플레이를 하다가 다시 알려줄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쉬었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뵙는걸로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5보스라엉 10보스라엉